날씨 추운 건 따뜻하게 우리가 입으면서 극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추운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도 새로 또 슬럼픽이 나왔어요 주권폭위성교회 대신 주권침해 미국사제 아무래도 이번 미국도청 관련해가지고 도청당하고도 항의조차 못하는 심지어 도청 자체가 없었다는 거짓말로 제2의 바이든 사태를 만들고 제2의 바이든 사태? 제2의 날리면 사태죠 바이든 날리면 조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인정하니까 나쁜 도청은 없었다 악의적 도청은 없었다 아니 악의적 도청 자체가 몰래 도둑처럼 듣는다는 뜻인데 그 자체가 악이죠 그리고 동맹을 도청하는 거잖아요 동맹을 본인들이 동맹이라면서요 아니 동맹을 도청하는 적국을 도청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지만 어디 동맹을 도청합니까? 그것도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저놈들이 가진 패를 싹 도청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그래도 글로벌 호구였는데 진짜 글로벌 호구 되는 거죠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니까 창피합니다 그래서 주권 침해 미국 사제 이것도 있었고 반대편에는 주권 포기, 윤석열 퇴진 이렇게 새로운 피켓까지 등장해 있어서 이게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 때 새로운 피켓이고요 지난주 토요일날도 한 5만 명 안파 아직까지는 이제 50만 명, 100만 명 뭐 해야 되는데 5만 명 안파이냐 이렇게 좀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5월 9일 집권 1년까지는 아직도 관망하는 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27% 한국 겔레비하면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도 33%가 떨어졌잖아요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리얼미터 조사가 70대 어르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5%까지 지지해요 그게 평균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빼면 연령별로 봤을 때 거의 뭐 20% 안파까지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아 많이 떨어졌다고 네 그게 모닝컨설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1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22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상들의 지지율을 계속 매주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꼴찌를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오고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더니 이제 도청도 없었다고 조작하는 제의 날리면으로 사태를 만드니까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관 조사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 70대 어르신들 54% 빼고 아하 온라인 조사니까 어떻게 보면 네 TK 지역이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50% 안팎으로 네 그걸 조금 평균에서 제외하거나 감안하면 20% 안팎이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통 걱정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랬다 하잖아요 30% 안팎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 네 그럼 대연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비가 와도 대통령 탁 가뭄이 와도 대통령 탁 본인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좋아하는 술도 안 드시고 사람들 여야 어떻게 타협을 해서 이 지지율을 올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다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사람은 술만 먹고 다니고 심지어 야당 대표를 지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됐어요 1년이 이제 곧 있으면 1년이잖아요 오늘 4월 17일이니까 그렇죠 어제는 또 4.16 세월호 참사여가지고 하루 전에 마음이 우었습니다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슬픈 일이 많아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보니까 이태원 참사여가지고 또 추모 문화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제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마 다들 어제 같은 마음으로 추모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이번 주말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에서 이 주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동맹이라도 우리가 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 의제로 올라갈 계획이 없다 이런 김태효 1차장의 설명도 이번에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기자들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사태가 많습니다 당군 이래? 당군 이래 천하제일의 사상 최악의 싸가지 한동훈 장관이 있는가 하면 당군 이래 사상 최악의 매국노 유한영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유한영은 각종 미사 요구라도 동원해가지고 일본에 앞잡이 됐지만 김태효는 미사 요구도 없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묻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대놓고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를 자처하는 자입니다 저는 김태효를 제가 분설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다? 네 정신은 미국인이에요 정신은 일본인이에요 미국 일본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다 미국과 일본을 딱 붙여야 된다 이게 윤석열 인식이잖아요 김태효는 그걸 좀 뛰어넘어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에 딱 붙여야 된다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야 대한민국이 일본의 한 주야 거의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자들 대하는 태도도 사상 최악의 싸가지답게 한동훈한테 배웠어요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질문 못 하게요 묻지 말라고 심지어는 윽박을 질러요 기자가 여러분 기자의 기자가요 묻고 기록한다는 기자잖아요 여러분 기자의 직업이 묻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묻는 거 오마이뉴스부터 기자들 가르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용감이 물어라 잘 물어라 계속 물어라 누구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런데 물어보지 말라고 물어보지 말라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니 더 그것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미국 가기 전에는 아예 도청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가짜뉴스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서가 다 이조된 거니까 상당수 위조가 됐다 제3자가 개뱃다 또 예를 들면 빨갱이가 개뱃다 북한이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미국 간 사이에 미국이 다 인정을 해버렸네 도청이 있었다고 심각한 사태라고 아니 뭐 용의자가 지금 피의자가 붙잡혀가지고 재판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가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 사병이 조작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도감청하고 심지어 휴민트 사람 간첩이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재미있어요 사람 간첩이 그럼 누가 갖다 줬냐 그렇죠 그렇지 그 라인에 미국 1일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이런 자료도 다 공개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청하고 휴민트가 결합한 건데 이 둘 다 항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 진상조사해야 되고 재발 방지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미정상에 따라서 그걸 따져가지고 미국이 거침없이 자신의 국익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익을 최대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한 챙기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따지겠다 지금 윤석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대통령입니까 일본이 연일 독도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에는 나일 필요한데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기자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짜뉴스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반박을 했죠 오히려 네 뭐 윤석열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 대민국 땅이다 일본은 까불지 마라 무슨 기자가 이런다길래 야 지지율 떨어지는 게 무서운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한다잖아요 독도에 한 마디도 안 하죠 심지어 그렇게 입만 열면 야당 대표를 못 죽여 산다 이 날에는 한동울도 안 말아요 심지어 한덕수는 독도는 얘기가 없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겠죠 실수다고 실언이겠지만 마음속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황당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광폭 행보 중인 김건희 그렇게 입만 열 본인이 뜨고 싶고 화보를 찍고 대통령실 사진관을 장악을 하고 지금 일주일 새에 벌써면 10여 건 행보를 하고 난리 윤석열이 요청했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여러분 진짜 진짜 퇴진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운유랑 김건희 아닙니까 하도 싸가지 없이 하고 하도 나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금방지는 거고 잘못한 사람이 나대는 거거든요 여성이 나대는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잖아요 여성이 나대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숙하기로 한 사람이 범죄 피의자가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영부인의 역할보다는 그저 그냥 아내로만 역할을 하겠다고 자기는 활동을 안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사람이 사방팔방 들수시 다니는데 갈 때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갈 때마다 대통령이 누구냐 도대체 이제 민주당 논평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냐 원래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라 했는데 안철수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안철수 완전 철수됐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공천을 어디서 받느냐 공천을 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다시 이제 외교 문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태효 1차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거는 한미정상이나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의제를 올릴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로 안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나고 미국의 조사 결과만 지켜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걸로 우리 정부는 기조를 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또 야당을 향해서 자행위하고 있다 왜 이 동맹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만약 이재명 대표나 민생경전구소가 대통령 진무실 도청하다 걸렸다고 해보세요 민주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루가 됐겠죠 아니 가루가 아니라 지금쯤 압수수색 수백 건 당하고 전원 구속 도청 관계자 심지어는 도청을 모의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 전원 구속되고 가루는 가루도 아니에요 먼지가 돼 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벌써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딱 되잖아요 야당이 만약 했다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했다고 그러면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 라면서 가만 안 뒀겠죠 아니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어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이에도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다거나 지갑을 몰래 열어보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쌈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 룰은 지키지 않아요 서로 신뢰한다면 휴대폰 몰래 보는 건 안 하지 않기로는 안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연인이라든지 부부간에도 몰래 보다 몰래 봐서 실제로 뭔가 적발되기도 하고 그러긴 하던데 근데 결국 파탄 나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면 서로 싸우게 되고 심지어 사인간에도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밀의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너 왜 자꾸 밤에 늦게 들어와야 초등학계 동창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아예 도청이 없었다고 미국도 인정하는데 도청이 없었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미국 인정하니까 악의적인 도청이 없다고 우기더니 의제도 안 올리고 묻지도 따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 된 거고 그리고 그걸 지정하는 사람들 시키면서 도둑이야 한 이웃 사람들을 너 왜 지금 도둑이라고 그래 심지어 박재동 하백만의 이런 게 나아요 미국하고 일본한테 무릎 꿇는 윤석열이 제가 도청을 도청을 파악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싹싹 들으세요 선생님 감히 미 제국지 아메리카 대국께서 도청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착발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망통이 나올 정도로 나라가 아닙니다